네, 엄청난 포스와 함께 등장한 전 UFC 챔피언 정찬성씨,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윤성빈씨입니다. 각자의 분야에서 톱의 자리를 차지하고 K-스포츠의 위상을 널리 알리신 히어로들이신데요. 이제는 스포츠를 넘어 예능계의 히어로 자리를 노리고 계시죠. 건강한 에너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두 분입니다. 와, 진짜 듬직하십니다. 멋지세요. 정말 듬직합니다. 맘에만 꽉 찬 느낌입니다.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. 눈빛 강렬합니다. 우리 두 분, 여기로 한번 모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모셔볼게요. 어서오세요. 등장하고 계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실제로니까 더 멋지시네요. 실물이 훨씬 멋지십니다. 두 분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UFC 파이터였던 정찬성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윤성빈입니다. 와,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. 오늘 첫 방문을 하셨는데 마마 워즈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실까요?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이돌들이 다 모이는 무대고 파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분들이 공연을 즐겨보려고 합니다. 아, 케이팝의 무대를 즐기겠다. 의상도 너무 멋지세요. 감사합니다.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. 맞아요. 총알을 듭니다. 네, 또 에너지 하면 윤성빈 씨 아니겠습니까? 근데 얼마나 큰 에너지를 또 가지고 오셨는지 또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하기도 한데요. 우리 한혜 씨가 한번 윤성빈 씨의 약간 힘 테스트. 아, 제가 좀 실례할 수도 있는데. 근데 뭐 여성분들은 많이 좀 해보셨겠지만. 어떤? 제가 좀 파에 한번 매달려봐도 될지. 아니, 가능하다고요? 네, 제가 한 8호 정도 나가거든요. 어, 즉석에서 다시 고기까지. 좀 많이 나가시네요. 가능할까요? 당황하셨는데요. 일단, 네, 일단. 와, 이거 진짜 가능하다고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와, 한 3초. 됐어, 됐어. 제가 필내셨습니다. 아니, 밀기가 약간. 너무 많이 나가시네요. 죄송합니다. 네, 하겠습니다. 멋지십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찬성 씨는 올해 파이터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는데요. 앞으로 코리안 좀비 다음으로 또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수식어는 따로 없고요. 뭐, 코리안 좀비라는 이름이 사실 제 이름보다 더 좋았거든요. 네, 이제는 파이터가 아니니까 정찬성으로 유명해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멋지십니다. 충분하죠. 정찬성 그 이름 석자로 충분합니다. 네, 윤석민 씨는 또 오늘 기대하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? 일단 아무래도 저도 평소에 K-POP을 워낙 즐겨 듣고 한데 또 K-POP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놓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. 또 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에너지들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잠시 후에 본식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잊어볼게요. 저 때문에 좀 땀이 나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. 대단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